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보선 앵커 휴가로 김우성 PD가 대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봤는데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국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신, 지금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쟁점까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확보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첫 백신 접종은 영국에서 했고 미국이 이걸 좀 뺏겼다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데 미국도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11일 미국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미국은 영국,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 멕시코에 이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여섯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백신 접종의 마지막 단계도 넘었습니다 지금 실제 접종을 위해서는 CDC죠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권고가 필요한데 지금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공식 승인에 정식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내부 논란도 있었고 사표 얘기도 나오고 미국 내 상황도 독특했는데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시간주에서는 지금 화이자 공장에서 13일 오전 6시부터 배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월스피드 오퍼레이션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달 말까지 2천만 명분을 배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보건당국은 보건 의료 종사자 그리고 요양원 거주자 등에게 우선 접종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최종 배포 지침은 두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백신 개발 프로그램이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워프가 저희가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초고속 스피드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습니다만 백신 접종 관련해서 잡음이 많았고 또 18세 이하는 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는 얘기도 나왔고 얘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백악관이 FDA에 좀 조속한 화이자 백신 승인을 압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고요 지금 이에 대해서 CNN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퇴임 전에 좀 가능한 많은 백신을 서둘러서 꺼내고 싶어 해서 이렇게 승인 절차에 조바심을 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또 제때 이 백신이 공급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긴급 사용이다 보니까 좀 비상사태에 따라서 특별히 허가된 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배포되려면 또 다른 신청 절차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문제인데 지난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쳤고 26%는 아예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6세, 17세 참가자 규모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다른 인구 집단보다 적어서 신뢰도를 두고 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FDA 소장이 이에 대해서 이번 이 나이대에서 관찰된 안정성 기록은 좀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해외에는 백신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 여론까지 나오는 부분이어서 참 독특한 상황입니다 국내와 비교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앞서 이 백신 관련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이 됐나요? 이제 패배가 완전히 선언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14일이죠. 오늘인데요 지금 미국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합니다 원래 선거인단 투표는 그냥 유권자의 뜻을 대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올해는 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불복으로 세간의 관심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매직 넘버 270을 초과한 306명을 확보를 했고 지금 트럼프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변수는 근데 페이트레스 일렉터스라고 해서 신이 없는 선거인 이런 배신 투표를 한 선거인단이 나올지 않을까 이런 변수가 있는데 지금 1990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배신 투표를 한 선거인은 9명에 불과해서 사실상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 차이로 봐도 희박할 것 같고요 또 배신을 해도 왠지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를 배신할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드립니다 자, 이런 부정선거 소송전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뭐 그것도 그다지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워싱턴포스트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세에 영향이 없는 소송선 딱 한 건에서만 이겼고 지금 50건 이상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공화당이 펜실베니아주 대선 결과 인증을 제지해달라면서 낸 소송을 기각을 했고요 또 11일에는 텍사스주가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컨싱, 미시간 이 네 곳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연방대법원에 낸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소송은 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력했던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이 네 곳의 결과가 무효화가 되면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당 과반을 얻지 못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을 들였던 것인데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네, 큰 이변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우리나라도 지금 스키장 개장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럽도 지금 스키장 개장을 놓고 싸움이 거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카스테스 프랑스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스키장은 개장합니다 하지만 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리조트는 자유로운 여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조트 내 식당, 술집은 영업 금지입니다 사실상 스키장 폐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독일, 이탈리아도 같은 입장인데 이 세 나라들은 다 이번 겨울에는 유럽의 모든 스키장을 폐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스키장 트라우마 때문인데 올해 3월에 1차 코로나 확산기 당시에 오스트리아 티롤주의 한 큰 스키장 리조트에서 1만 6천 명이 감염이 됐고 이들이 귀국을 하면서 수십 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터졌죠 그래서 유럽은 사실상 국경 빗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프랑스에서 스키 타고 내일 스위스에서도 스키 타는 이게 가능한 나라인데 스키 인구가 2억 명이 이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닫았으니 다른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좀 빼앗길 수 없다 보니까 인정국들도 다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 이동이 거의 한 국가처럼 자유롭기 때문에 프랑스만 폐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특히 국내도 지금 스키장을 열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해외 상황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